너무 좋았어 게스트에서의 이 시인 역할까지 완벽하게 구하드렸어 몸부장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남자들의 구회를 위한 두피스의 여신이라고 들었어요 취향자 중에서 전효성씨 이사장에 가장 가끔었던 취향자를 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 취향자 ㅋㅋㅋㅋㅋ 아ико에서 취향자를 느끼고 그리고 다시 기억을 변해봐서 나의 변화는 굉장히 마음스러운데 아이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복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호강이 있다 혹은 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관심이 다 감사하고 싶은데 한 명만 얘기해 빨리 한 명만 뽑으셔야 되나요 단 한 명입니다 두 명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은 얼마 전에 방송된 줌줌이 씨 그게 그때 나오자마자 그 화공주 원키스라고 아 줌줌이 씨랑 그냥 그 화공주 원키스라고 같이 소개를 해 온 같은 모델이시라고 저를 굉장히 땡임하게 해주셔서 그러셨고 그리고 아 얼마 전에 그 CF로 박민영 씨도 살짝 언급을 언급을 캡짝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많은 방송 이렇게 많은 방송 이렇게 많은 방송